봤어요? 스물아홉 살짜리? 아휴 봤지 그럼 어때요? 아휴 누군 줄 알면 당신 놀랄걸 누군데요? 맨입으로 가르쳐주면 재미없어 냉정하게 좀 하지 그랬어요 아 보니까 둘이 못 헤어져 아휴 제가 목소리 좀 낮춰네요 아휴 치가 어 어 아휴 콜콜이요? 어 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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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주황이한테 고프죠 하는데 그 표정 그 말도 아휴 그냥 정이 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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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아휴 뭐 아휴 무슨 아주 지적이고 아휴 아휴 참 목소리 좀 낮추라니까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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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아휴 아휴 아ugh 아휴대 hehe 감사합니다.